어떤 기분일까? 결혼하면. 선배님 결혼하시게요? 준혁씨가 결혼하자? 아니, 그런 건 아니고. 네가 먼저 결혼 얘기 꺼내면 절대 안 돼. 결혼은 남자의 의지가 있어야지 진행이 되는 거래. 결혼... 진짜야? 진짜로 결혼 얘기를 피하는 거였어? 나은아.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? 그 다음은... 결혼 politique 자랑은 일주일이 착용된 성 more than aites 감사합니다.